3. 그래 하자 될거 천노래 뭘해? 뭐를 할까? 밥 먹으라는 건가? 난 진짜 무슨... 너 왜 전화 안받니? 응? 알바중이었어요 내가 전화하면 즉각 받으랬지요? 무슨 일인데요? 무슨 일은 아냐? 비상사태야 당장 튀어와 당장! 당장! 아... 얘 진짜... 되게 하나도... 너가 시간? 어마어마 신호복이신가봐요 본수 보러 오셨어요? 저... 제가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? 아... 아니시구나... 어... 죄송합니다 나랑은 누나가 더 잘 어울려 특별히... 뒤로 좀 오세요 어.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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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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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색 곰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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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비상사탈하더니 내가 뭐 그쪽 짐꾼이에요? 아이고... 내가 될까 그랬나봐 내가 잠시만 한번 먹어봐 아... 나 다음에 피씨를 따뜻하게 되면 진짜 으아... 으아... 뭐하는거야? 응? 돈으로 갚을래? 아이고... 여기 계업 준비하시나보네 네? 벌써 일 하나 좀 놔두고 가시고 누구세요? 아... 전 여골목 끝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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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랬잖아요 아니, 그랬나? 네 껴도 되냐고요, 여기서 가있어 그래, 하자, 갈까 아니, 이거 절대로 안 사서 간 건 아니고 저 원래 이런 쿡딱지받은 가게에서 일 안 하는데 쿡딱지? 디프리티라고 되게 큰 클럽이 있는데 거기 주방도 맡았었거든요, 제가 왜 이따 아니고? 이래외도 테이블 50개, 룸 20개에 책임졌던 요리사였거든요, 제가 틴커벨이잖아, 너 틴커벨? 우리 틴커벨님은 몇 짤이세요? 아니, 그거 뭐 요리사? 이게 누굴 속였냐고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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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요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데 우리 진짜 요리사인데요 그날 웨이터포니터로 딱 한 번만 뛰라고 해서 진짜? 진짜예요 나를 그 구선장으로 만들어 놓고 넌 틴커벨이 아니시다 진짜 아니에요, 틴커벨! 뭐 믿겠는데? 증명할게요, 내 요리사랑 거 니가 왜 이따가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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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사였어요? 그냥 그냥 뭐, 뭐... 내 요리사는 어디에 gonna 해? 딱 한 번데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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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